이 답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과연 문통은 무슨 생각할까 본인이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검수완박법 반응입니다. 마침 아주 멋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지키기는 선거용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에 사이다라는 그런 반응과 문바저격이라는 그런 반응이 시끌시끌하다. 손석희 JTBC 총괄사장 가는 분이 물으니까 그게 다 선거용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문장이 아주 명문입니다. 상당히 예언적인 문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과 15일 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4월 25일 날 방송을 앞두고 JTBC는 20일 날 다섯 변의 예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여권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문 대통령 지키 논쟁에 관하여 제목의 예고 영상입니다. 손석희 전 앵커가 문 대통령이 묻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자 문 대통령 반응입니다. 그거 다 선거용이죠 뭐. 선거용이죠 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손석희 전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문 대통령이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전문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친구고 또 정치적인 동지고 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국민의 분노는 마치 강을 가는 건너는 배를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민 분노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는 겁니다.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 거예요. 본인이 어떤 무리수를 주는지 알 겁니다. 본인이 부정선거에서 다 권력 훔친 거 다 알 겁니다. 5대 공직선거 다 훔친 거 알 겁니다. 드루킹 뭐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울산시장 몰랐겠습니까? 울산원정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뭐. 본인이 다 알겠죠. 그러나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뭘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가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사전선거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나 됩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가짜들이 금뼛지 달고 뭡니까? 금수완박국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부하는 것은 뭐죠? 완장찬놈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강의의 벨도 뒤집어버리지 않습니까?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정확하게 문 대통령 발언에 담겼다면 그것은 문 대통령이 현명한 거죠. 본인도 알 겁니다.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보면 권성동 씨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안 하겠지만 권성동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최초권이기 때문에 좀 권력에 취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나는 것이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지만 김무성 씨가 신동화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네요. 권성동과 장재원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비극 온다. 그런데 여기서 몇 마디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겁니다. 무리를 했으며 반드시 휘위증이 뒤따라옵니다. 그때 이미 민주당은 분열됐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팔을 전당대에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열입니다. 불을 보듯 번언합니다.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무성 씨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선거기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선거조작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선거조작기술자들이 당내 경선까지 다 지배해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김무성 씨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김무성 씨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을 후보로 만든 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조작기술자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김무성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속하고 있는 선거조작기술자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작업을 벌렸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김무성 씨는 정치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겁니다.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다음에 첫 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성과 공신 서열 1등 2등 따위는 정말 부질없습니다. 과거 정권을 보면 권력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할 말은 하고 자꾸 싫은 소리가 나는 바람이 멀어져서 감옥에 안 가고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찬반의 양론이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윤핵관들을 장관도 시키고 비서실장도 시키려 했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장관 안 하려 했습니다. 인수위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장재원 실장은 인수위가 끝났는데 당에 돌아가 사무총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척건들이 지금 저지른 범죄입니다. 권성동의 최척건입니다. 장재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힘을 믿지 않았으면 이번에 그런 야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국민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정도를.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 권력도 잠시 피다 삐는 꽃입니다. 이런 봄날의 꽃이 잠시 피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니라. 야거부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대한 비유지만 권력에 대한 비유도 똑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겸손하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문정권이 겸손하고 정도를 그렸으면 오늘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10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하가 들의 끌꽃과 같으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 하니 권력도 똑같은 겁니다. 조금 그냥 피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오래 가겠다고 그렇게 온갖 악행과 비행과 부정을 다 저질렸으니 지금 저렇게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다 진다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그런 거죠. 인생의 관이 중요하고 권력관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선학 개념이 명확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지금처럼 무리수를 안 뒀을 겁니다. 지금 철음에 같이 이렇게 금수완박법을 강행하게 통과시키는 젊은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철이 얼마나 없습니까? 살아야 될 세월이 그렇게 오래 있는데 공동체 기반을 뒤엎는 것을 10여 명이 그렇게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관이 중요합니다.